나의 전체의 거짓과 사기로 여러분들 선거로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거짓과 사기가 그냥 나라 전체를 그냥 삼켜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기가 좀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남을 덩쳐가지고 돈을 빼앗거나 쏘기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죄가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강하지 않았죠. 그게 참 암세포처럼 창궐해가지고 나라 전체의 가장 중요한 그런 빼대이자 골격에 해당하는 선거를 사기치는 그런 것.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기들이 다 이렇게 창궐해가지고 나라 전체를 사기를 가지고 나라를 그냥 넘겨뜨리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빼앗는 것도 있지만 지적 사기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게 죄지 않습니까 지적인 사기가. 전문가들이 자기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글을 뭡니까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뭐죠 무슨 주장을 사기를 치거나 크게 여러분 다 사기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유전자 사기체 가지고 이렇게 크게 사회 문제됐던 것도 돈을 빼앗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학문적으로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선일보의 전직이지만 김대중 칼럼은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있고 영향력이 뛰어난 그런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주필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좀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은 나라가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겠죠. 김대중 주필은 상황을 착하게 이해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시죠. 왜 그런가 하니까 2020년도 5월 달에 조선일보의 명칼럼을 통해가지고 김대중 주필이 그 당시에 독일 헌법재판소 이름들 판결을 인용해가지고 표는 던진 사람이 선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수 표를 세는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한다. 그런 어마어마한 칼럼을 5월 달에 쓴 거죠. 그 이후에는 입을 다 다무셨지만 이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운동권 정치 수명 5.16 군부가 이승만 시대를 끝장내고 민주화가 군사정권을 막았지만 이후에 운동권 세력의 좌파 정치는 이제 그 기능과 수명을 다했다. 그 기능과 수명을 다했다는 것은 지식이능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거가 조작되는 한 5.86 운동권들의 정치 수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4월 10일 총선의 의미는 한 시대의 청산에 있다. 이렇게 지식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15 총선의 의미가 한 시대의 청산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산하고 안 하고는 투표 결과가 결정하는 겁니다. 투표 결과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 결과를 특정 세력이 결정하기 때문에 운동권 정치 수명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주필도 아주 뛰어난 여러분들 글을 쓰시지만 가장 근본직이고 본질적인 선거 부정 문제에 스스로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항상 주장 뒤에 해법은 다 매가리가 없는 겁니다. 매가리가 없다는 것은 점잖은 이야기고 해법 자체가 황당한 해법일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권 정치 수명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민의가 투표를 통해서 반영이 되면 운동권 정치 수명이 끝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4일 10일 총선 도 마찬가지지만 민의가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서 반영되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다 뭡니까 그냥 해보는 이야기입니다.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나을 수 있지만 2024년도에 전쟁이 두 개가 일어나고 50개 국가가 여러분들 선거를 치르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는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 어느 나라 선거도 오는 4월 10일에 치료질을 한국 국회의원 선거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중 주필이 입을 다무신 겁니다. 한국의 대부분 언론사들의 여러분들 대포 농객들이 다 이 문제에 입을 다무는 겁니다. 시중에 보통 사람들도 다 압니다. 4월 10일에 치료질 한국 국회의원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선거 결과를 무엇이 결정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식자청 김대중 전 주필을 포함해서 분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칼럼이 여러분들 전혀 뭡니까 진실성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마치 대통령 말씀이 취임사라든지 신년사가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다 뭡니까 깔아뭉개고 어느 나라 선거도 오는 4월 10일에 치료질 한국 국회의원 선거보다 중요하지 않다.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 뭡니까 그냥 다 다 그건 뭡니까 그냥 엉망진창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의 칼럼의 대부분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왜 선거 문제를 여러분들 터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좋아요 숫자가 좀 부족한데 좋아요를 한번 다 누르시고 그렇게 방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 덮고 그냥 화려한 미사여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15 총선 4월 10일 총선의 의미는 한 시대의 청산에 있다. 현 더불어민주당의 170석 가운데 100석이 넘게 운동권 차지다. 낡고 근위주의적인 보수 우파 세력만으로는 조직과 근무술수가 능한 운동권 좌파를 당할 수 없었다. 선거 부정을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전 백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회사에서 그동안 여러분들 성진하는 과정에서 아주 유능함을 보였던 사람을 부사장에서 최고 책임자인 CEO로 임명했더만 그 CEO란 사람이 현실을 자꾸 외면하고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한국 상황이 그런 겁니다. 다 모두 합해 가지고 선거 문제를 다 은폐하는 대열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 농객들의 주장이나 해법이 다 뭡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엉뚱한 어떻게 보면 다 뭡니까? 행편없는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한쪽에 표를 뭡니까? 그냥 위조 투표지를 만들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뭐죠? 홍길동이 당선됐고 인격증이 낙성이다 그렇게 결정하는데 아무도 그거를 뭡니까?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운동권 전치는 이제 그 기능과 수명은 다했다. 이 주장은 그냥 김대중 주필의 이야기고 기능과 수명을 다하는 것을 결판 내는 것은 민의가 투표를 통해 가지고 반영될 때 운동권 정치가 결판이 나는 거지 김대중 주필이면 운동권 정치가 결판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판 나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운동권과 검찰 대립의 승자는 검찰일 수밖에 없다. 선거 부정을 이야기 안 하니까 운동권과 검찰 대립의 승자는 당연히 운동권이 되는 거죠. 왜 586 운동권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정권을 탈재하는 것을 본인들이 장안에서 이런 실행에 옮겨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날에 이 아주 명료한 그런 칼럼을 썼던 김대중 전 주필도 본질적인 문제를 다 덮기로 결심하는 순간 칼럼이 다 이러면 거짓으로 일관되는 겁니다. 운동권과 검찰 대립의 승자는 검찰일 수밖에 없다. 운동권은 후속이 없다. 운동권은 선거를 조작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주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국가를 그냥 뭡니까 접수하게 된 겁니다. 운동권과 검찰 대립의 승자는 검찰일 수밖에 없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장에서 의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이것을 살아가는 시대정신이다. 지식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이 투표장을 찾아가지고 아무리 표를 달던지더라도 그 표는 다 왜곡돼 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원하는 숫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김대중 전 추필이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김대중 전 추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사들의 역사를 갖고 있는 농객들이 다 함구하고 외부 필진들도 다 함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실과 진실을 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는 겁니다. 공병호 tv는 탄압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이름 채널에 비해가 10분의 1 정도 줄었기 때문에 제가 한 정상적인 투표를 했으면 나라를 바꾸는 데 상당한 이력을 했겠지만 요즘 뭐 다 엘오리전 가지고 딱 조여 매면 뭡니까 추천 동영상 같은 게 다 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오신 분들은 다 찾아 찾아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비관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도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양심을 미뤄볼 때 시대의 대세에 편성해가지고 이익을 구하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지만 제가 신념을 갖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시작이 된 겁니다. 김경재 총재님도 공병호 tv 짤방송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고맙네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김경재 총재님처럼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도 나오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병호 tv를 찾아주시면 사실과 진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불편하지만 사실과 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더 여러분들 현명함을 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